드라마 선제업 앤 점핑으로 국내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 변우석이 첫 대만 팬미팅에서 사생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9.1 대만 신문 리버티 타임즈는 일부 사생팬들은 변우석을 보기 위해 하루 수십 대가 넘는 차량을 예약했을 뿐만 아니라 변우석이 묵었던 호텔의 전층을 임대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10.1 각 층의 엘리베이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만 머무르세요. 이어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쫓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행위는 연예인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팬들에게도 큰 불편함을 안겨준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 연예인이 어느 층에 있는지 알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0.1 개인적인 일정에 지장을 주기보다는 순수한 사랑으로 응원하자라고 전했다. 한편은 변우석의 개인 SNS에 우석 씨, 사생들은 스토커다. 유명세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소속사와 협회 후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변우석은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달 28일 TVN 드라마 선재업 앤 점핑 종영 이후 이미 일부과한 열성 팬들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시달려온 바 있다. 팬들은 개인 일정에 초대받지 않고 나타나거나 행사가 끝난 후 허락 없이 그의 차를 따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 측은 성명을 내고 팬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식 일정 방문 중 팬과 아티스트 모두를 위험해 빠뜨릴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일정 이후 아티스트 차량을 미행하는 행위 주거지역 무단 방문,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우석은 대만 팬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7일 대만 타오이안 공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수천 명의 열성 팬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의 인기를 입증했다. 지난 8일 타이베이 대학교 스포츠센터에서 3천여 명의 팬들을 만난 그는 15일 방콕, 21일 마닐라, 28일 자카르타, 30일 싱가포르에서 더 많은 해외 팬들을 만날 계획이다. 다음 달 6, 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팬미팅도 예정돼 있다. 변우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와 팬 모두 안전하고 존중받는 팬 문화가 정착되어 아티스트와 서포터 모두의 안녕을 기원합니다.